광교의 달이 떴네요. 오늘은 처가집의 처남 박명희, 처제 박수현의 생일입니다. 이 좋은 광교의 바람을 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야? 57개 다 깠어. 이 뭐지? 속이 없어. 야, 빨리 앉아 좀. 찍혀라. 빨리 앉아봐. 자, 이 껍질이야. 이게 박수님 거야? 아무거나 해. 아, 뭐야 깜짝 깜지, 우리? 네 오늘은 오늘 왜 지리지? 7월 13일 자 자 너네 준비 다 녹네 다 녹아 저거 저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해? 주문하고 있다니까 뭐 했나? 이거 초등 떨어진다니까 아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장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하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거 살릴 때 못했어 봉투 주는걸 잘찍어야되 다시 해주죠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안져서 받았나 아이고 콕콕합니다 오늘 저기 한바슴 마셔 동생들 생일 축하해주고 이렇게 주님들이 보여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도 한마디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혼철 거져먹네 아 이거 장어는 누가 가져온거에요? 많은걸 한거라니까 당신이 한거라고? 이 찌개는 우리 처제가 했고 맛있게 끓고 있네 아무튼 평상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두사람이 빠져서 좀 아쉽게 사네 외국어 gae crabs 달리 후보드 subtle 오 이 산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